우르쿠야? 우르쿠가 어딘데요? 발칸반도 끝에 있는 나라예요. 우리 해성그룹에서 거기에 친환경 발전소 건설 중이잖아요. 말이 좋아 봉사지. 누가 갈지 몰라도 돈 없고 백 없는 애들만 땡이치게 생겼다. 라고 하다 보니 딴 거. 돈 없고 백 없고 운도 없고 복도 없고. 정원이 써. 인물들 중이네. 전 의료봉사 꼭 갈 거예요. 정답고 만삭인데 가기는 어딜 가? 애기 태어나면 기회 없을 거라고 갔다 오래요. 부자집 도련님이 왜 슈바이처에 꽂혀가지고. 한 교수. 저녁에 시간 비워요. 나랑 저녁 같이 합시다. 혹시 나 방금 이사장한테 데이트 신청 받은 걸까요? 어떡해. 나 어떡해. 무료쿨 의료봉사하단 파견권입니다. 우리 해성병원의 반판스타. 강모현. 나는 왜 끌고 와가지고. 그만해라. 스프링 나간다. 그러니까. 몸소 체험하기 전에 빨리 튀자. 안 나가. 왜 남의 벌을 같이 받냐고. 우리가. 벌은 이미 받고 있다고. 근 30년을 널 알고 지냈잖아.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? 나 알고 지내는 게 벌이려고? 그럼 상일 줄 아냐? 치. 당장 사진 지웁니다. 그죠? 못생기게 나왔죠? 다시 찍어드릴까요? 그렇습니다. 우린 찍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. 왜 찍히면 안 되는데요? 이런데 오면 또 이렇게 먹는 거야. 이 맛이 또 평생 기억에 남을 거다. 숟가락 일발 장주환. 사격. 결주의. 장주환 형. 저 먼저 더 할게요. 얘는 꼭 군 미필 도련님 티를 내요. 왜 저래? 어디서 전쟁 났나? 난 그럼 적군도 다 치료해줘야지. 선사했으니까. 우리 팀 다 모이시랍니다. VIP 환자가 메디킵으로 구성 중입니다. 이 환자, 뭔가 숨기는 게 더 있어. 일단 놀아봐야 알 것 같아요. I can't let you do that. He'll die if I don't operate in 20 minutes. Hands up. I can't let you do th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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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't let you do that.